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혼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좀 민망하고 되게 어색하고 또 한 편을 또 새롭고 좀 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컨셉이랑 그 달에 빨간색 조명 선 컨셉이랑 안 겹쳐요? 그때 컨셉에 뭐 그런 걸 적었던 것 같아요. 뱀파이어 막 뭐.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. 그 정도였는데 밑에는 그냥 밑에를 이제 엄청 긴 부츠 같은 걸로 신고 프릴 느낌인 거잖아요. 레자로 하는데 광택이 너무 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의상까지 준비한 적은 다른 것도 없어서 하면서 되게 재밌긴 했었습니다. 그 미국에서 바탕 못할 때 내가 말할 생각 좋아해요.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입었던 의상들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옷의 질감이라든지 이게 이런 느낌에 요 정도만 좀 더 이렇게 떨어지게 해. 이때까지 컨셉츄얼한 거를 많이 못 해본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가면 갈수록 배경이 어두워지고 흑화가 되고 돼가는 과정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에 막 욕심이나 그런 게 없어요. 이번에는 뭔가 좀 참은 느낌이 달랐던 거죠. 저는 그 뭐지? 데뷔될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정신없게 확실히 반전이 되는 부분인데 한 번 정도 나아줘도 컨셉이 명확한 화보다 보니까 보는 눈이 즐거운 그런 화보가 됐으면 좋겠고 광복이라는 사람도 각 작곡하면 이렇게 좀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나오게 된거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작!